자 매달 한 기업씩 투자할 만한 좋은 기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메타버스 게임업계의 새로운 기원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 네오리진이라는 회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네오리진의 리지앙 대표가 나와 계신데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앞으로 네오리진의 청사진 사업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오리진이라는 회사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기업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의 상태를 назвano 네오리진의 전국입니다. 네오리진의 전국에 강한 새로운 기원을 개발해 주신 분들을 통해 《全球的遊戲發行和安保解決方案》 我們會結合我們在中國的優勢資源 依託韓國的國際化優勢 通過我們在韓國的NiuO regresen這家公司 不斷地把優質的產品推向全球市場 同時我們也在積極尋找韓國的優勢資源 竭盡所能,創造更多的商業機會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료를 살펴보고 공시대를 보니까 주요 주주에 중국의 뮤조이라는 회사가 있는 걸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도 뮤조이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라인도의 영원토로 인해 전 educationen 다른 회사가 있고 다른 회사사랑 기업들도 어이게啦. 이런 회사사사사에서 대본적인 회사업을 통해 전체 업무를 통해 전체 업소을 통해 전체 업체 업체의 역할을 위한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연구 철거의 연구사와 연구사 등을 통해 전체 업체의 동찰들을 통해 대중화 효과의 연구소에 통해 전체 업체. 여러 장소들이 컨설你要 해주는 전체 업체 업체와 적용. Q&A 시완 진춘 중국 시장의 유쇼 한국遊戲 대다죠고 추 랑호자 종고 파싱 저장 게我们 한국 핸드워 요시공스 대다 라 신다 파장 지휘 자 오늘 모시니 리장 대표님께서 그래도 또 이 게임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단연간 많은 좀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게임 출시 경험도 있으시고 들었습니다 관련한 그런 경험 과거에 사업을 했던 그런 이야기들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랑호자 종고 랑호자 종고 아이돌 앤주스 궁금합니다 랑호자 종고 랑호자 종고 랑호자 종고 해바방 앤주스 랑호자 종고 랑호자 종고 랑호자 종고 랑호자 종고 랑호자 end 종땅량과의 자료, 비수도, 시장 등에 있지만 한국의 전문점이 교육이 크고 english, 미국의 국가의 국제적 효율이 FUCK습니다 즉, 한국은 많은 의사 기업들을 지키지 못하고 watching 수업량의 메시지를 시장에 정확히omie Little London의 기술가 일일 것입니다 한국은 여러 대체명의 IP 우리는 함께 협조하고 그리고 또 요즘 핫한 분야죠. NFT 사업도 네오리진이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최근 명품 중고 거래 NFT 거래를 시작했다는 소식 때문에도 주가가 최근에 한번 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NFT 사업 잘 추진하고 계신가요? NFT 사업도 네오. VMM目前可以进行老历史 IWC 등 두手 명牌手錶의交易 目前 이미 상승. 후에 저희는 더욱더 예술품, 게임 NFT 등으로 이렇게形成一个基于 NFT 사업이 산업의 생태圈. 게임 NFT와 함께의 주행 업계는 모두密切相关. 미처 상관的 我們正在積極地 做這方面的嘗試 今年的3月6號 我們會在VMM上面 發行Idle Angels 這款產品 相關女神角色的 蠻合NFT 不但是我們VMM平台 關於 遊戲內幕的一次嘗試 同時 遊戲玩家 也能基於該蠻合NFT 進行遊戲內的兌換 這將給玩家 帶來不一樣的體驗 具體的內容 請大家期待 這不就是 內歷製品 最近的MCN 業務都繼續 積極地進行 這方面的業務 我們投資 不只一塊MCN業務 MCN業務就是 通過淘寶 或者TTOK直播的方式 把韓國我們的 優質品牌 賣到中國市場去 我們依靠 在中國強大的 直播賣貨渠道以及流量資源 目前已經有多家在韓國知名的美專及服飾品牌與我們投資的MCN公司達成了合作 將這些優秀的韓國品牌賣到中國去 相信以後這樣的合作會越來越多 大家也知道 這兩年由於疫情 中國遊客很難來韓國購物 我們會藉助我們在中韓兩國的優勢 繼續將韓國優秀的品牌 通過我們的渠道帶到中國去 賣給那些喜歡韓國品牌 但是因為疫情不能來韓國的中國消費者 我們目前的這塊業務增長十分的迅速 所以我們對它的發展也充滿了信心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NEOREGION》在2022年的公務 非常成功 在此也非常感謝各位投資人的信任和支持 其中公務資金裡有100億會用於遊戲IP的收購 之後仍是結合中韓各自的優勢 對遊戲進行持續的開發和運營 不斷吩咐我們的遊戲生態 在公務完成之後 我們就對一些優質的遊戲IP 展開收購方面的合作進程 其中韓國的LUNA這個IP著作權 我們已經在今年2月初完成了收購 而且關於LUNA這個IP的遊戲研發計劃 我們也在一條部分的進行當中 當然我們還有一些潛在的IP收購項目 仍在採談中 接下來也會陸續有一些進展 最後再次謝謝各位投資人和遊戲玩家的支持 謝謝大家 謝謝大家 謝謝 이렇게 네오리진의 앞으로의 청사진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 사업 계획들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바쁘신데 함께 해주신 네오리진 리지향 대표님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